보통 정월 대보름 날 달짐을 태우는데 이곳 진도에서는 정월 초하루와 그리고 또 정월 대보름을 함께 꾸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경자년 짓대회를 맞이해서요 해맞이를 보러 진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진도 폭놀이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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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소박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올해의 소박들을 본인의 소박을 이렇게 말씀 못 하실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금년에 소박이 있다면은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올해는 모두 1등 당첨되기를 기원하십니다. 소설하고 또 일상도 좋고 하여튼 덜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바로 이곳에서는 우리 아들들 취업 잘 되라고 앞벌어서 2020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풍미 가득하길 빕니다. 생일 예술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흥미를 한 번 보내주시면 잘 받겠습니다. 2020년에 상대한 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사문대 분들의 소망을 보내주시면서 2020년에 상대한 일을 보내고 있는 직구의 소박을 선택! 여러분, 모든 소망이 포기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흥미를 하십시오! 아울러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남은 소원지 팔찍과 함께 하늘 높이 올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며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서울산의 땅, 노베온 땅, 신도에서 함께하는 2020 청자전 대도지 행사!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ovirante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하이 보통 정월 대버름날 갈 때부터야 그런데 이곳 지도에서는 정월 초하루와 그리고 또 정월 대버름날을 함께 꾸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달이 달처럼 완전하게 둥그렇게 2020년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월 대버름날의 정추도 함께 느낀다고 그랬는데 마치 이 태양이 피엄전 두근 거름발과도 왔습니다 이 투기의 기분을 어느 인자에서 함께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투기의 기분을 어느 인자에서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이 투기의 Mindset은 물론이 가장 좋은 인자에서 함께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암세에는 が이 힐를 동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암세에서 함께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투기의уса 한 달은 2개의 짝짐을 욕구합니다 그 암세에서 함께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투기의 곳은 다시 하루 시작입니다 이 투기의 Sho는 아니라고 부르는 지에서 함께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암세에서 함께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투기의 Ban서를 통해 bland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